나는 남과 달라 똑같은 경쟁은 재미없어 내 라이벌은 나야 1등보다는 인류가 될 거야 누구보다 건방진 대학 유니버스티 원, 유원, 유원대학교에서 유원대학교에서 4년 후 두고 봅시다 유원대학교 초등특수교육과는 예비특수교사로서의 전문성과 열정, 따뜻한 품성을 갖춘 특수교육의 요람으로 시대에 앞서 나가는 전문교사를 양성하기 위해 특성화된 학과입니다 특수교육은 시대정신을 대표하는 진취적인 학문 분야이고 특수교사는 학교 현장뿐만 아니라 향후 장애인을 위한 다양한 교육과 복지 분야에 진출할 수 있으며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가장 미래지향적인 직종의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장애 유형의 특수교육 대상 학생을 가르치는데 특수교육대 전문가로 성장할 수 있도록 행동문제 전문가, 진단평가 전문가, 수화 점자 전문가, 수업 전문가로 성장할 수 있도록 폭넓은 교육과정, 교육공사, 학교 현장 실습 등을 현장과 연계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충북의 남부 지역권의 특수교육의 메카로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유원대학교 초등특수교육과를 재학하는 학생들이 초등특수교사 자격뿐만 아니라 중등특수교사, 유치원 교사 자격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높은 임용고사 합격률을 바탕으로 학생들이 학교를 다니면서 임용시험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졸업한 학생들은 다양한 교육 현장에 진출하고 있습니다 교사를 꿈꾸는 학생들, 내가 아닌 남과 함께 호흡하고 함께 성장하기를 바라는 전국의 고등학생 여러분은 우리 유원대학교 초등특수교육과에 오십시오 여러분의 꿈을 마음껏 펼치실 수 있도록 학과와 선배들이 열심히 지원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초등특수교육과는요 특수교사의 자질에 맞는 인성과 능력을 갖추기 위해 전문성이 뛰어난 교수님들의 세심한 개별 지도와 현장심무 능력을 위한 폭넓은 강의 방식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저희 유원대학교 초등특수교육과의 장점이라 하면 매 한 해가 지나가기 전에 학과 재학생 모두가 참여하는 아람제라는 행사가 있는데요 아람제는 각 학년들이 준비한 수호공연 및 다양한 활동들을 통해 교수님들과 학생들의 화합을 다질 수 있는 저희과의 가장 큰 행사입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저희과만의 장점은요 바로 복수전공을 할 수 있다는 점인데요 제가 현재 초등특수교육과를 다니면서 유학교육과도 복수전공을 하고 있어요 복수전공을 하면 다양한 전문 지식을 얻을 수 있고 나중에 취업하는 길도 넓어져서 정말 추천해드리고 싶어요 저희과의 분위기는 자신있게 좋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어떤 점이 좋냐 하면요 과제를 수행하거나 시험기간이 되면 동기들 혹은 선배들에게 굉장히 많은 조언과 꿀팁으로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서로 경쟁하는 느낌보단 같이 으쌰으쌰한다는 느낌을 가질 겁니다 그리고 특수교사의 다양한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학문적 지식 말고도 미술, 음악, 그리고 체육 등 예체능적 활동도 꾸준히 배우고 있습니다 특수교사를 꿈꾸는 고3 수험생 여러분 제가 생각하기에도 특수교사라는 직업은 많은 각오와 마음가짐이 필요한 직업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희 유원대학교 초등 특수교육과에서 꼭 꿈을 이루시길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